미국에서 서부활극이라고 하는 영화는 대단히 인기가 많은 영화였습니다. 지금은 좀 시들하지만 1960년대 정도까지 미국의 서부활극이 대단히 파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활극에 보면 미국 초기의 생활상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미국 초기의 미국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정부 상태인 것입니다. 한 동네가 있으면 거기에 폭력배들이 몇 사람이 나타나서 온 동네를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단결해서 이 폭력배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이 폭력배들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구에 있는 개명대학 철학과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의 학장이 안두하 선교사라고 미국 이름으로는 에드워드 애덤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학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가 돼서 총장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단과대학 개명대학이기 때문에 학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들 가운데 폭력배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 이 학생 한 사람이 한 사람 학생이 이제 학생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학생처에서 이 학생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 문제가 교수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을 서는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것을 교수회에서 인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두하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학교에 학생들이 많은데 한 학생이 폭력을 선다고 해서 왜 이 문제가 교수회까지 올라오느냐 그 학생들이 다 그 많은 학생들이 단결을 해서 이 한 학생을 제재를 하면 될 텐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교수들에게는 이것이 참 엉뚱한 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 자기 일 아닌 것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별로의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일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미국 사람은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한 학생이 폭력을 서고 학생들을 괴롭히면 모든 학생이 다 단결해서 이 한 학생 폭력 서는 학생을 제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힘센 학생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서 학교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도 이러한 폭력배들이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단결하는 것도 제한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생겨서 미국 정부가 조직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부를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민주 정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는 선거에 의해서 임명된 정치가들이 이제 정부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미국인의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존중을 했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생기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법을 만들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부를 싫어하지만은 정부가 없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정부는 이때 작은 정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부가 큰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정부를 필요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necessary evil, necessary evil, 필요는 하지만은 그건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지만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정부를 필요하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정부를 세우고 정부를 운영해 나갔던 것입니다. 정부에는 상권 분립이 있습니다. 첫째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있고 말하자면 의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원재해가 돼서 국회가 하나밖에 없지만은 옛날에는 한때는 민의원, 참의원 두 개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도 두 개가 있습니다. 참의원 따로 있고 민의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의회에서 만든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말하자면 재판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법에 합당하도록 되어나가야 되는데 법에 위반이 되면 재판소에서 이것은 법에 위반된다. 이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다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지만은 8.15 직후에는 이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생소했습니다. 요사이 북한에서 우리 남한 사람들은 생각할 때 북한 사람들은 아무 자유가 없고 또 북한 정부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외국 물정을 모르기를 바라고 외국 물정을 알게 되는 것을 막아내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북한 사람들은 무식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8.15가 되었는데 중학교 2학년 8.15 되기 전까지는 세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무식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일본 정부에서 국민들을 다 무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상권분립이라든지 한국 역사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러한 것을 모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15가 된 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한국 정부를 세우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는 생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상권분립이라고 해도 상권분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도 상권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에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교가 참 드문 때였고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내 말하면 웃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라고 할 때 지금 초등학교라고 합니다만 초등학교에 다닐 때 초등학교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말하자면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그때 월사금이라고 했는데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야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국민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일반 대중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만 나와도 순경으로 취직할 수도 있고 또 은행 직원으로 또는 면사무소 서기로 다 취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는 더더욱이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경상북도에 공립중학교가 셋밖에 없었습니다. 대구에 경북 중학교라는 게 있었고 대구중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대구중학교는 일본 아이들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대구에 경북중학교 하나 있고 경주에 경주중학교 하나 있고 그 외에 직업학교, 상업학교, 농업학교 등은 몇 개 있었습니다만 인문중학교는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중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한 학급밖에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학급이 60명입니다. 60명 모집하는데 일본 아이들이 한 5, 6명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일본 아이들은 그냥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온 학생들 가령 영천, 안동, 포항, 의성, 또 울산, 네스까지의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는 또 거기에서 옵니다. 한 20, 25명 정도. 그리고 경주에 국민학교가 그때는 두 개가 있었는데 개림국민학교, 월성국민학교 월성국민학교는 여자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고 개림국민학교는 남자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경주는 옛날 신라의 고도가 되어서 유교 사상이 아주 강한 곳이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학생, 여학생이 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해서 남학교, 여학교 다 갈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림국민학교 한 학년에 세 학급이 있었는데 한 학급에 한 8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 10%가 우등생입니다. 그래서 한 학급에 우등생이 한 8사람씩 나오는데 세 학급이니까 24명. 이 24명은 그대로 경주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쳐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경주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학교에서, 개림국민학교에서 우등생을 해야 됩니다. 우등생 못 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등록금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공부도 그렇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주중학교 7회생인데 그때의 1회생들이 일본어로 가지를 않고 만주로 가서 만주건국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만주건국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만주에서 제일 권위 있는 대학입니다. 이 사람들이 8.15가 되니까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8.15가 됐으니까 경주중학교에서 교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서 우리가 공부를 배웠는데 한국 역사, 당군 이야기도 생전 처음으로 들어보고 또 정치 이야기도 생전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상권 불집이 되어 있다. 일본에서 공부했는 사람들은 아마 그것도 잘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주는 그래도 물론 일본에서 많은 간섭을 했지만 그래도 만주국 왕이 또 따로 있고 만주정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이지만 역시 만주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완전히 통치는 못하고 거기에서는 세계의 여러 문물이 들어오고 세계의 외국, 특히 서양 문물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우리들에게 세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권 불집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북 사람들은 정말 그때 우리 일본 시대 때 아무것도 몰랐는 것처럼 다 모르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대단히 순상합니다. 미국의 초기에는 개척자들이 다 소규모의 농부들이었습니다. 이상적인 개인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지배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1861년에서 1865년까지 계속되었는데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1930년대의 대공황까지 성공한 기업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이 성공한 기업가들이 이상적인 개인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정부의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업을 성공시켜서 대단히 안정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업을 우대했습니다. 기업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이 기업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불만,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기업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미국의 기업들을 감시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미국 정부가 권력이 더 많아지고 거대한 정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방대한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됐는데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큰 타격을 받는 빈곤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생겨났습니다. 이 시기에 경제적인 많은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 시기에 아주 강력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1960년대에 린돈 잔슨 대통령이 The Great Society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위대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이상을 향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또 웰페어, 또 안인플로이먼트 컴펜세이션, 그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푸드 스템스, earned income, 그런 것이 다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언두인컴 텍스 크레딧 같은 것이 생겨나서 저소득 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대한 정부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복지 방향으로 정부가 나가니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통계를 찾아보질 못했는데 15년 전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5년 전에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사람이 4,500만 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3,850억 부리에 필요했습니다. 또 메디케어를 받는 사람이 3,900만 명인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2,250억 부리입니다. 메디케이드 4,200만 명 필요한 경비가 1,850억 부리 earned income tax credit 1,900만 명 2,270억 부리 또 후드 스템스 2,000만 명 2,220억 부리 템포러리 에이드 투 어니디 페미리즈 이게 이제 웰페어가 줄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좀 축소했는 것이 템포러리 에이드 투 어니디 페미리즈인데 이것을 받는 것이 7백만 명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2,900억 부리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경비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자연히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는 자꾸 커질 수밖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정부와 정치는 때를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해왔습니다만 미국 정부는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거대한 정부가 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날드 트럼프는 정부를 다시 작은 정부로 만들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로날드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이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만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부터 주장했는 것이 작은 정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이 8년 대통령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 거대한 부채를 짊어졌습니다. 세금을 안 받고 정치를 잘 하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비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정부는 거대한 많은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세금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빚을 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 많은 빚을 줘서 지금 미국이 파산 상태에 들어갈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올리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고 지금도 미국이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라나르드 레이건이 힘을 받는 것은 미국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미국의 빚이 굉장히 많은 것이 그것이 라나르드 트럼프에게 큰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들을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점점점점 더 거대한 정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